대성대계가 어떻게 튀어야 되는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 다 피아노식으로 해서 벌이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되지 않게 그 다음에 이거 할 때 팔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못해 그냥 가는 데였거든요 어떤 패턴을 찾을 수 있을까요? 좀 쉽게 생각하니까 그냥 두 손 별로 한 후에 두 번 가득하면 따분한 다르게 1 1 2 1 2 2 2 2 2 2 2 2 3 2 2 3 2 2 2 2 3 2 2 2 2 3 3 3 2 2 3 2 2 2 2 2 2 3 2 3 3 3 3 3 4 4 4 4 4 5 4 4 5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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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10 10 5 5 5 6 6 6 6 6 7 7 8 10 10 10 10 10 10 11 12 16